이 시간에는 소아와 청소년의 헬리코박터 치료 꼭 해야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염자는 위암 발병률이 몇 배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적극적으로 재균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소아의 20%에서 이 균에 감염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아에서도 감염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아에서 재균치료는 드물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아에서 치료를 꺼리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제 부작용, 특히 항생제 부작용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개의 외국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할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어린이 중 확실히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딱 한가지, 시비지장 괴양이 있을 때입니다. 같은 논문입니다. 치료를 고려해 볼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할지 말지 심각히 고민해 본다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철분 투여로 교정되지 않는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어린이, 혈소판 감소증, 원인모를 반복적인 복통, 작은 키, 지속적인 설사, 위암의 가족력이 있고, 내시경에서 위험이 있는 어린이, 이런 경우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감염된 경우에 치료를 고려해 볼지 고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에서 부작용 발생은 거의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부작용을 걱정했는데, 항생제 중에서 클레리스로 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부작용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논문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소아총소년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환자의 재균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과연의 지역에서 위험 예방을 위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진 및 박멸 프로그램.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중3학년 학생 2만 1042명을 검사했는데, 660명의 양성이 나왔고, 양성률은 3.1%입니다. 660명의 환자 중 501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참여율은 86%이고, 치료 성공률은 85.1%입니다. 심각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의 논문인데요. 2020년도에 발표됐습니다. 다카스키 씨의 중2학년 학생의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검사 및 치료효과 평가, 2014년에서 17년 사이에 8067명의 중2학생을 검사했는데, 206명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양성률은 2.5%로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치료율은 98.5%로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도 일본 논문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제 중에 항생제가 있는데, 그 항생제에 의해서 장미생물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그걸 연구한 논문입니다. 치료받는 청소년 대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치료 전, 치료 후 1, 2일 후에, 수개월 후에 총 3번을 채취했고, 장래 미생물군을 평가했습니다. 대상은 16명으로 적습니다. 치료 직후에 방성균 수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후에는 치료 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미생물 다양성 평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작용 증상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결론으로, 방멸요법은 장래 미생물 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미생물 변화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을 보면, 재균요법이 청소년에게 시행되었을 때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부작용은 없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아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에 관한 한국 논문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의 일부를 제가 캡처했습니다. 소론입니다. 소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11년 미국과 유럽 소아기 영양학회에서 발표했고, 또 소아과 교과서에도 적응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균 치료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소아 헬리코박터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많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일본 의사들을 대상으로 소아 청소년 H-PILORI 감염 재균 치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균 치료를 했던 적응증은 H-PILORI 감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어린이, 철결핍성 빈혈, 시비지장 괴양 이런 경우에 치료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거 말고 단순히 위험의 예방을 위해서 이런 증상이 없는데도 치료를 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에서 특별한 증상은 없고, H-PILORI 감염이 있는 위험만 있는 그런 소아 청소년에서 재균 치료를 했는지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런 증상이 없고, 단순히 H-PILORI 감염만 있고, 이렇게 위험만 있는 그런 경우에는 치료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헬리코박터균 위장 감염 시 위암 발병률이 감염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2배에서 8배까지 높게 발병한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아 청소년에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우선 치료에 대한 효용성과 부작용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시경상에서 위험이 심하고 반복적인 위장 증상을 호소하는 어린이인 경우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 시에는 체중과 다른 건강 문제가 없는지, 장내 미생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아 청소년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